네, 다음은 아이오라이네요. 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팬서 러빗! 아이오입니다. 네, 이번엔 이렇게 특힛한 장이에요. 이렇게 큰사람 받으면서 너무 영광합니다. 일단은 저희 팬분들 1년동안 정말 팬지 안에 큰사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왕 잊지않고 앞으로도 열심히 힙합을 더 멋진 무대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YH12 대표님을 비롯한 17그룹인데 여덟개 의사 대표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당신 실인이 된 저희에게 아직껏 잘해왔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능력을 받아들여서 아직껏 보여드릴 모습보다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아이오라이드로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 나와주신 모든 부모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팬들뿐만 아니라 저희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데뷔도 할 수 있었던 거고 여기 있는 이 트로피랑 꼭 또 받을 수 있었던 거 같아요. 정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할 테니까 저희 모두 멤버들 다 예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댄스알로니 어려움이 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